믿음 좋다는 시어머니도 며느리와는 자주 불안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계급의식이라고 간파한 100주년 기념계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의 원인을 계급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유교식 잔재 때문이라고 분석한 이 목사는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범이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정말 나빴던 한 권사의 사례를 들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은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며 대등하게 대해주신다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직분,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급장을 떼고 스스로 내려와서 상대방을 사랑하되 종로를 타기까지 사랑하면 고부 갈등마저 극복할 수 있고 사람 간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왜? 믿음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아래쪽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물질 위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은 우리 밑에, 사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위에 계셔야 하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은 발 밑에 두어야 할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둡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와 대등한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수화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르게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은 철저하게 발 아래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발 아래에 있어야 그 물질에 그 주인의 인격이 흘러내려가서 물질이 비로소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면 비물질적인 물질의 노예가 인간이 되므로 인간 자체가 인간성을 소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오빌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테오빌로요 하고 수신자 이름을 밝혔는데 사도행전을 테오빌로에게 보내기 전에 누가가 먼저 보내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은 테오빌로가 누가에게 쓰면서 테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테오빌로 각하여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각하여를 뗐습니다. 테오빌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오는 그 호칭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테오빌로는 각하로 불릴 만큼 당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로부터 보금을 전해들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고위공직자에게 각하라고 호칭을 깍듯하게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라고 붙인다는 건 적어도 그분을 내 위에 있는 분으로 내가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의 글을 바꿔서 가만히 읽으면서 보금을 접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가 각하로 호칭당하는 것이 옴당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테오빌로는 자기의 계급장을 스스로 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대등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누가 갔을 때에는 각하를 뗐습니다. 테오빌로요. 여러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계급장을 떼주지 않으면 아래 사람은 그 계급장 절대 못땝니다. 이 사람이 계급장을 떼어주지 않는 한은 아래 사람과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름을 그저 호칭,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 못 부르죠. 수하 사람이 상사 이름 못 부르죠. 더더구나 유교의 가부장적인 그런 계급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서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인식되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어머니는 참 드무입니다. 유교식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신 권사님이신데 며느리하고의 관계만은 정말 나쁜 겁니다. 복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매일 며느리 헝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면허님을 사랑하시되 종로로 타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같은 유교식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은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대등하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급장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계십니까? 어떤 직분에 계십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테오빌로가 자기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